대표님,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따 시간 되실까요? 카톡에 소스라치게 놀라는 CEO들을 위해 희안이 세오 응 대표님, 마감 금일까지니까 금요일에 드려도 되죠? 무슨? 오늘까지 달라는 얘긴데 아니, 금요일이니까 당연히 금요일 아니... 소통이 두려운 CEO들을 위해 기안이 세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?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? 아, 8시 더운데 오늘 회식 갈래요? 다 퇴근했어? 오늘도 혼밥하는 CEO들을 위해 기안이 세오